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라고 하는 영국 제약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그동안 1상 2상 3상을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12월 초에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 1상 2상 3상을 풀링해서 4가지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기반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장점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가격이 3 내지 4달러로 쌉니다. 이것은 워낙에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백신을 개발하면서 이것은 좀 못사는 나라도 접종받고 전세계 모든 인구와 차별 없이 웅평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약회사를 선정할 때 이윤을 남기지 않는 별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제약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이자는 20달러 모더나는 2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싼 거죠. 두 번째 장점은 보관 온도가 2 내지 8도, 4도씨 우리 냉장 온도에 보관 가능해서 콜드체인,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 할 때 저온 유통체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개발도상국에서도 물론 아프리카에서 냉장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전기라든지. 그렇지만은 그나마 개발도상국에서도 접종하는데 큰 장애 요인은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저렴하게 또 유통하기에 편리한 백신이다. 이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레귤레이토리인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되는 MHRA가 작년 12월 30일 날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월 4일 날 접종을 시작했고요. 1월 4일 날 올해 1월 4일 인도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Serum Institute of India라고 SII라고 세계적으로 백신을 가장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산하는 백신 회사가 SII입니다. 여기서 10억 도즈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렴하게 생산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사실 단점이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백신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안전성과 효능입니다. 거기다가 가격과 보관온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접종의 용이성. 그런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죠.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 95%, 94.5% 굉장히 높은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은 평균 70%입니다. 그리고 표준 용량에서는 62% 또 저용량에서는 90%입니다. 그래서 합계 평균이 72%인데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표준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62%라는 거죠. 상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더나, 화이자에 비해서는 효능이 한 30% 이상 낮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가장 낮은 그게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고령자에서 임상 시험이 많지 않습니다. 고령자 참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에서는 효능이 더 떨어질 텐데 과연 얼마나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용량이 지금 표준 용량은 550억 개의 바이러스 파티클인데 저용량은 220억 개의 바이러스 파티클입니다. 저용량에서 효능이 90%가 나와서 더 높다. 그러니까 1차 접종을 저용량으로 하고 2차 접종을 표준 용량으로 했을 때 예방 효능이 더 올라간다. 이것이 아스트라의 발표였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12월에 임상을 시작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허가가 늦어지고 있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간격이 지금 영국에서도 4 내지 12주다. 보통 4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8주, 12주로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넓게 하면 간격을 넓히면 효능이 더 올라간다. 그것을 추천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참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2월 말에 첫 접종을 하면서 고령자나 의료진에서 접종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시각처가 고민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식품의약품안전국인 EMA의 조건부 시판허가 컨디셔널 마케팅 어소라이제이션 CMA라고 하는데 이것을 1월 12일 날 신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리뷰하면서 2월이나 돼야 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고요. 미국은 3상을 다시 하는 바람에 3월이나 돼야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연됐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서 2월 말에 처음으로 접종하는 백신인데 공교롭게도 장점과 단점이 같이 상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접종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 하는데 어떤 고려사항이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 효능에 대한 연구가 AGD12인데 이거에 대한 임상이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는 각각 4만 3천 명, 3만 명 그리고 위약 대조로 해서 연령군이 젊은 사람부터 고연령까지 화이자는 16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 또 미국의 민족 구성, 다양한 인종을 다 반영해서 비유를 해서 포함을 해서 3상을 깔끔하게 했는데 제가 논문을 정리해드린 자가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이 지금 최종 3상이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4가지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코브 001, 002, 003, 005 이렇게 4가지 임상 프로토콜로 1, 2상, 2, 3상, 2상, 1, 2상 영국, 브라질, 남아공 3개국에서 수막구균이나 생리식염수를 대조로 해서 4가지 임상이 개별적으로 된 걸 합쳐서 풀링을 해서 란셋에 12월 8일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분석 결과죠. 최종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차 평가 지표는 PCR로 확진된 증상이 있는 코로나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봤는데 제일 밑에 보면 코브 001은 대상자가 1,100명 정도입니다. 1,077명이죠. 인원이 적습니다. 코브 002는 2, 3상인데 그나마 1만 2천여 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브 003은 브라질에서 된 건데 여기서도 1만 3백 명 정도. 그 다음에 코브 005는 1, 2상인데 2,070명. 그래서 다 합치면 2만 3천 명 정도. 그렇지만 2, 3상에 한 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약간씩 다른 프로토콜로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가 하나로 균질되게 스트림 라인이 안 됐죠. 그리고 초기에 1회 접종으로 백신 접종을 계획했다가 중간에 또 2회 접종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 8주 이렇게 길어지는 임상을 하는 중에 바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이것이 과연 동일한 프로토콜로 일관되게 된 임상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되는 거죠.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아스타제네카 연구 참여자의 기본 특성을 보면 코브 002 영국에서 시행된 것은 2,700명 정도인데 보시면 18에서 55세 건강한 성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는 빠져 있죠. 그리고 코브 002와 코브 003은 각각 표준 용량인데 영국과 브라질에서 된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브 002 영국에서 한 것은 저용량, 앞서 말씀드린 220만 파티클 입자의 바이러스를 접종하고 4주 뒤에 표준 용량 500억 파티클을 접종한 2,741명입니다. 이게 소위 저용량이 들어가는 것이 실수로 백신의 바이러스 입자 수를 측정하는 것이 HPLC와 Quantitative PCR, 정량적 PCR로 했는데 이 두 개의 다른 공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보정이 안 된 겁니다. 한쪽에서 한 것이 저용량이 들어간 것이죠. 중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저용량군에서 효능이 90%로 높았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죠. 그런데 이 저용량, 고용량 2,700여 명 임상을 한 거에서는 대조약이 수막국인 1,300명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367명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령자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령자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악유가 되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저용량, 고용량 접종 2, 3상을 고령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브002와 003은 그나마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 합쳐봐야 고령자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이 500명 정도 되겠네요. 700명 좀 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초기에 요양병원의 고령자에서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이 고령자에서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겠느냐. 이런 악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2회 접종 후에 두 번째 접종 끝나고 14일 이후에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초기에는 1회 접종으로 계획됐다가 중간에 1회 접종으로는 효과가 덜 나오겠구나. 그래서 2회 접종으로 늘리면서 이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 8주 이렇게 다양하게 넓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용량, 표준용량, 표준용량 이렇게 두 번 접종한 걸 모두 합쳤을 때는 평균 70.4%입니다. 70.4%고요. 그 다음에 저용량을 처음에 220억 개의 파티클을 놓고 4주 이후에 500억 개 표준용량을 투여한 대상자 1,367명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효과가 9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렌디피디트다. 실수였지만 아주 우연에 의해서 좋은 발견을 했다. 이게 90%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 수도 적고 고령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임상을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준용량, 표준용량 접종군은 보시면 62%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아스트라 백신은 표준용량, 표준용량 접종 스케줄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62%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효과가 낮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나 고령자에서 접종했을 때는 과연 이것보다 더 낮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악유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종 간격에 따라서 연구에서도 4주 간격보다는 8주, 12주로 늘리면 더 효과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의 근거는 여기입니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앞서 얘기했듯이 저용량, 표준용량은 예방효과가 90%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표준용량, 표준용량에서는 여기 지금 코오브 공공이군에서 건강한 성인에서는 59%입니다. 59%,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백신 접종 간격을 8주 이상으로 18세와 55세 건강한 성인에서 했더니 표준용량, 표준용량에서 65.6%로 거의 66%로 올라갔다는 거죠. 앞서 얘기한 그냥 59%보다는 이것이 66%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접종 간격을 늘릴수록 효과가 좋다. 아스트라 사장이 그랬죠. 성공 법칙을 찾았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접종 간격을 늘려서 효능을 높였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브라질에서 한 모든 표준용량, 표준용량 접종군에서 접종 간격을 6주 이내일 때는 53.4% 6주 이상 간격을 넓혔을 때는 65% 이렇게 됐다는 거죠. 거의 뭐 한 12%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접종 간격을 아스트라 백신은 두 번 접종할 때 간격을 넓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접종 간격을 4주로 할지 8주로 할지 12주로 할지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는데 참 근거가 딱 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효능 측면에서 리뷰했는데 왜냐하면 당장 2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뭐 유황병원 수용자 그 다음에 의료진부터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용량 뭐 어떤 용량이라기보다 지금 표준용량이 들어와 있을 것 같고요. 접종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효능적인 측면에서 고령자에서는 사실 효능이 좋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을 텐데 고령자에서 효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